한밀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륵 엄마 이봉님입니다. 저희가 오늘 Arby's이라는 fast food 식당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유명한 미국 fast food 점들이 다 있죠. McDonald's 그게 제일 대표적인 미국 fast food 집이고 그 다음에 Burger King도 있고 KFC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Subway까지 많아졌죠 한국에도.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Arby's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문하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한밀라이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어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셨죠?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주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Give me 〇〇 please.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절대 안되요.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I'd like to have 〇〇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한 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 미 라이프 Well thank you. I'd like to have 1 roast beef sandwich and 2 meat mountains please. Anything else I can give for ya? I'd like to have a sauce with you. $24.90 Saus! Saus? 이거로 전화를 드려주시오. 감사합니다. 크림치프라이드. 크림치프라이드. 얘기하시죠. 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다대. 뭐해요? 조치 파이크 소스 그리고 하나의 프라이드를 안된다고 얘기하면 다시 돌게 여러분 저희가 일반 로스피스 샌드위치 하나 시켰구요 그리고 Meat Mountain 이라고 오늘의 편이죠 주제에요 Meat Mountain 요만큼 버거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여기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오늘도 와보니까 되게 바쁘네요 안에서도 손님도 많고 여기 드라이브 투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기다릴만 한거 같아요 그쵸? 여기 맛있잖아 맛이 없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시다 빨리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니가 홀스베리 소스 달라고 안했잖아 달라고 했지요 어 했어? 예 근데 안 들어있네 아니 집에 홀스베리 소스 있는 거 아니에요? 어이 버버킹은 손님 없어 콧고 있네 왜 없을까? 글쎄 Meat Mountain이 없어서? 허벅킹이 좀 비싼 것 같아 자 저희가 여러분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시킨거 일반 roast beef sams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Meat Mountain이라고 그 메뉴판에 없습니다 숨겨있는거에요 한미 라이프 아비 시켰습니다 자 꺼내드릴게요 자 Curlicue Fries Curlicue Fries 한번 꺼내주세요 하나 요거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커리 동그랗게 돼지꼬리 같이 생겼죠 그쵸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샌드위치 이게 roast beef 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roast beef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갤러리는 360갤러리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total fat grams 오 좀 높아요 120입니다 그 다음에 Carbohydrates 단백질은 23입니다 통계해 주실래요 roast beef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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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거 밖에 있는거에요 roast beef roast beef 소스도 여기 뿌리시면 돼요 뿌리시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빠인거에요 네 이게 구분이고 자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샌드위치 여기가 여기 기대가 되시죠 미트 마운틴 시켰잖아요 미트 마운틴 와우 바이크 준비 시켰습니다 네 미트 마운틴 응 이게 더 높네 이거 먹을까? 공개합시다 자 봐봐요 미트 마운틴 미트 마운틴 고기산 잘 보이나요? 야 치킨 그래 그래 열어봐봐 고기산 고기산 치즈 치즈 미트 마운틴 미트 마운틴 이거 어떻게 먹어 잠깐 이거 꺼내자 잠깐만 이거 찍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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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 다 먹기 전에 다 먹기 전에 여기 앉아계시죠? 몇 갈로리 같아? 1030갈로리 지방 지방 지방도 하얀거지 51 51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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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하얀거지 뭐 225 225 자 소디엄 소디엄 몇 갈들어 다행이다 소디엄은 3640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58 그 다음에 프로틴 307 87 자 먼저 기도하고 다음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르겠네 어떻게 먹어야지 내 삶을 봤을때 이게 더 높은거 아니야? 이거 더 높더라고 응 그렇지 이거 치우자 우리 시청자 한미라이퍼들이 잘 보이시게 이렇게 생겼어요 미트 마운틴 미트 마운틴 엄마 먼저 먼저 하실까? 오케이 이거 달라 입에 못 들어가 안돼 니가 많이 돼 나도 안될텐데 나도 안될텐데 다 드셔야지 다 드셔야지 너무 많이 먹고 어떻게 빠이시게 잘 못하겠는데 응 음 음 음 음 음 음 I need it 맛이 다르잖아 음 내용 자료 다니니까 음 I need it 음 제가 계속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음 음 음 음 혹시 왜 이럴 수 있어 없네 없어 아 없어도 돼 이거 맛있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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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음 음 음 케첩도 좋아해 음 음 이렇게 되어있어 음 음 음 음 로스비프 치즈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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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고기야? 모르겠네 아무튼 아르베즈 디비 모든 가지고 있는 고기 이 샌드위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드 마우니라고 표현하죠 그런 별명 만들었어요 음 들어가니까 맛있다 나는 없는 거 있는 그대로 맛있던데 음 음 우리집에 팔이 계속 들어오네요 아 짜증나게 좋겠어 아 진짜 맛있다 나만 먹으면 어떡해 나만 먹으면 어떡해 입안에 못 들어가 너 소스 안 들어가잖아 응 진짜 고추 레리쉬가 소스가 입에 다니니까 입술이 딱 없네 그래? 응 이렇게 보니 아래에 있는 뻥이 좀 작은 거 같아 이거 봐봐 좀 작죠? 좀 작죠? 응 부서졌네 부서졌네 완전 할 일이야 뭐 망했나? 나오는 모습 마음에 들어? 응 치킨 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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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축 비버전도 낫잖아 다 있어서 반절만 먹어도 뭐 반절도 다 못 먹거네 어떻게 크게 음 이제 입에 들어가 응 제젓거 로스피 공주 음 샌드칭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 그쵸? 맛있어! 나 거의 다 먹었는데? 맛이 돼지가 아니야?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죽고 농구가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구가 좋고 고기구가 좋아해 고기구가 좋아해 너무 무거워 많이 드세요? 고기구는? 고기구가 좋아해 아, 이거 먹방 세상에 최고다 고기구가 좋아해 고기구가 좋아해 고기구가 좋아해 다 먹을 수 있어? 이거까지 끝내줘요. 난 더는 너무 먹네. 벌써 포기해? 응. 엄마 소감 나눠주세요. 응. 맛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해서 3분의 1밖에 못 먹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치? 나 같은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왔다. 짱! 짱이니까. 응. 이것도 아까우니까 먹을게. 응. 먹어야 해. 와. 완전 알아요. 엄마야. 엄마 일어나도 돼? 아니면. 가세요. 제가 남은 먹방을 혼자 하겠습니다. 혼자서 재미없겠지만. 앞으로 먹방하면 안되겠네. 그니까 이게 뭐. 반 남은거 아니야. 반 넘었는데. 반 넘지. 3분의 2지. 엄마꺼. 그런거야? 응. 가운데로 먹을게요. 귀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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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응. 못 들었죠? 응. 저희 엄마는요. 뭐니 뭐니 해도 미국 음식이 최고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말씀해주세요 어디에 왔는거야? 거기 말씀하시면 안되지 다시 해주세요 뭐니뭐니해도 한국음식이 최고라고요 아니네 미국음식이라고 미국음식이 최고라고? 당연히 한국음식도 맛있는데요 당연하지 한국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먹어야지 1 3 4트 미트 마운 잘 먹었습니다 나 배 불러 düşt 요리미 ㅇㅇ 요리미 도영 은 요 요 요 요 감사합니다.